저는 지금 올 여름에 거의 처음 이제 마지막 캠핑이 될 것 같은 자 이제 한번 만나봐서 다들 1년 뒤에도 또 볼 수 있을게요 너무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봉입니다 저는 지금 올 여름에 거의 처음 이제 마지막 캠핑이 될 것 같은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잠깐 정차를 했어요 캠핑은 아줌마 7명과 함께 합니다 아가씨도 있어요 맞아 이번 영상에서 제가 계속 중간중간 좀 설명은 드리겠지만 저희 구독자 분들이에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저한테는 진짜 감사한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한번 뵙고 싶어서 지난번에 이제 번개를 신청을 해가지고 만나서 캠핑을 한번 했고 지난번이 너무 좋고 행복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그냥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언니 동생이 된 사이 아무튼 이제 저는 캠핑장 한 20분이면 도착하거든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만나 볼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발송 출발 자 일단 도착했고 우리 어거스틴이 한번만 도착했습니다 헬로우 안녕하세요 그러면 일단 나는 여기다가 주차해야징 와 뜨겁다 지금부터 장마 시작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완전 더워요 아 여기가 풀장이구나 여기가 무슨 실내수영장같이 돼있네 여기가 무슨 실내수영장같이 돼있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재밌게 잘 찍었다고 하세요 진짜 편하게 찍어보기 sad 그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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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어허 바로 돌 나오고요 야이 어 저 청완 짠톨 소리 밑에 돌이 들리는 느낌이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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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깨 깨라고 안에 젖 먹던 힘까지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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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랄 로짜다 진짜 이거 어허 어허 왜 물에 들어가라고 하는지 알겠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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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막 진짜 두루루룩 굴러 이거는 더 밝은거였던거 같아 아 숙희네 숙희 맞지? 아허 아허 아니야 근데 본인 아 돌탑 연습하고 간다 하하하하 어떻게 어디다 저게 우리 사이트 어디에 돼요? 언니 여기 여기 내 옆에 이쪽 끝에 아허 여러분 저희는 지금 세팅은 다 했어요 저기에다가 각자 쉘터에다가 야침 막 넣어가지고 그냥 다 엉켜붙어 잘거에요 맥주 너무 먹고싶어서 맥주 벌써 한병은 한캔은 떳고 그리고 닭발 먹을거라 닭발을 오늘은 역시나 또 벨트 푸는 날입니다 아맞아 아맞아 저희 다 앞치마 맞췄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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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올라왔는데? 왜? 여기 여기다 먹어. 일단 찬스야. 아니야. 몇 명밖에 없어. 잠깐 내 거 하나. 이거 이거 하나. 너 하나. 됐어 됐어. 그쵸? 맥주 축제를 가서 맥주 빨리 먹기 대회가 있는데 약간 자신감이 뿜뿜인 거야. 아 나 이거 1대 할 수 있겠다. 폴트 해줘. 폴트 했다고? 너무 사람들이 돼. 이불 흙이 먹어야지. 병맥은 힘들지. 여기 다 좋고. 병맥은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너무 재밌어요. 짠. 왜 소리 안 들어갔는데 소리는 계속 찍어서 우리 전부 다. 아 이거 되게 달콤하다. 저희가 닭발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분리가 하나 더 깠어요. 그리고 동생 거. 사코라 거. 분리 동생 미안해. 고마워. 미안하다 슬비야. 고기 먹어 고기. 바로. 김치를 못 담아서. 아 진짜. 기름 가지러. 기름 없어도 먹는데. 선생님이 매운 김치 먹고 싶으면 주신대.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나 엄청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오 깜짝이야. 본인 얼굴이. 우리 뭔가 좀 변하고 보내자. 난 일단 감수해 먹어야겠어. 나 순차. 그러니까 이거 살 빠진다니까. 돌탁은. 내가 라운드 쇼도 전하니까 등삭기가 너무 아파. 와. 순이 너무 차 지금 산 정상 갔다 온 거 같아. 빵빵빵빵.. 그 다음에 뭘 섞어 이거 말고? 상금. 여러분 저희 지금 다 같이 돌탁 연습했어요. 레슨, 레슨 받았다. 아쉽다. 어우, 진작해. 진작이야. 오유, 랄라룰라룸. 네 가지가 다인 거지, 우리? 근데 우리 진짜 많지 않아, 지금? 야채 그만 와도 될 것 같아. 양쪽 사이즈만 봐. 아, 이게 지금 밥 네 개 넣은 건가요? 밥 네 개 넣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잠깐만, 잠깐만. 망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망했는데요? 비켰네. 오니까 되는 것 같아. 진짜 안 됐거든? 아, 지금 저 원피스 안에서 지금 엄청 움직이고 있는 돌탁이야. 되지? 나 돼야지? 빨리 뜨긴 거 같지? 아니, 지금 봐봐. 되게 특유해. 아니, 사. 고추장, 유유 언니가 다이어트 한다고 이거 저당 고추장으로 준비해줬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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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고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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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 콩물이. 아, 당전돼. 돌타기 이 정도라고. 다이어트 계속 잘 알고, 진짜 살찌고 그러니까, 뱃살이 제일 맛있어. 몇 달 썰까요? 하나 더. 여기 뚜껑에서. 적당히? 아, 식혜파도. 근데 이거 우리 당근 다 넣어도 될 것 같아. 다 부어. 응. 됐어. 다 넣어도 될 것 같아. 아, 유유 언니 진짜 어떡해. 아, 파란색 나물이 없는 게 아쉽다. 유유 언니. 덜어주고 덜어먹을 거야, 각자. 그냥 퍼먹어요. 김치로 이따 이만큼만 썰게요. 김치로 좀 더 차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최고야? 최고야? 그러믄. 왜냐면 내가 고소하유를 비빌까 봐 안 먹고 있어. 그러던. 아니, 대자리에서 뭐지? 이제 밭 철수하시면서 사푸를 두고 갔어. 왜? 어디서 온 거 같거든. 내는 배정매고 있었으니까. 내 사푸는 안직맞은 하여 대상황이 안직이 비었어. 캠퍼들 진짜. 아니, 진짜. 뭐, 뭐, 뭐. 그래가지고. 이거 다른 걸 했어. 나도. 나도 이거도. 나 다른 말로 힘들었더라고. 어, 그래서 꾸준히 그 다음날 이제 와서. 아, 됐냐고. 어, 이거. 그냥. 학교로 오신 거 아니에요, 진짜. 어, 맞아. 그러니까 이거. 스태프에서. 이리 혼자 가게. 택배기 좋은 거 같아. 뭐 없는 거죠? 개불러.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어. 퀴즈. 어. 아, 밝으. 뭐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팁조치고. 하나. 여러분 이제 더워가지고 물에 들어갈 거예요. 막걸리 남은 거 마시고 분리도 마시고 저희 대표는 저희는 물을 넣어요. 이렇게 잘 먹었어. 맛있어. 여기 그런 거 같아. 뭐야. 언니 발만 남는 것도 쉬어도 돼. 근데 물통 너무 세요. 근데 너무 세.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완전. 잘 들었어요. 네일 할 일은 안 돼. 잘 지내요. 와 너무 좋네. 너 두 개 더 위인데. 솔직히 있으셔. 난 분명히 얼마나 있는데. 솔직히 있으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아이팟이 잘 지내요. 아 이건 가지고 있구요. 적응. 넌 저 게임. 넌 저거 한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은 물놀이하고 싣고 왔고 고기 타임이에요 고기 타임 또 한 언니가 오늘 공연이 있어가지고 배우는 아니고요 감독님이에요 감독님 감독님인데 공연이 끝나고 오시는 거여가지고 좀 늦어 배우는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는 먼저 먹고 있다가 오면 또다시 먹을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 배가 다 꺼였어 지금 근데 밤 8시에요 지금 지난번에 공연이 좀 꺼져가지고 나는 그거 있어 나는 잘나가야 이거 맞지? 어 우리 다 이런 이런 하춤 있어줘야지 다봉이 찜팬이라면 하춤 있어줘야지 똑같은 아이템들 다 겹치죠 다봉이예요 다봉이예요 안쪽은 오거리 필요올 거 있으면 주세요 아이템들 가채가 하나 주세요 하이하이 이거 그거 다 커 근데 우와 신기하다 우와 그리고 또 이렇게 다 맛있겠어요 또 먹을만하네 오늘 우리 숫자가 적어서 괜찮은 거 같아 응 다들 이제 한번 만나봐서 이제 착착 먹어도 되는 거야 훨씬 편하지 예요 맞아 맞아 왔어야 되는데 다시 다시 들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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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장작 들만한가요? 다음에 샤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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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볼 하이 볼 하이 볼 네 나 고사리 먹어보고 싶었어 난 마늘 정도 삼자살이 어우 이거 너무 맛있어 파도 알싸하니 매일에 시큰한 색이야 아 근데 우리 연령대로 앉은 건 아닌데 저희가 약간 사자 사자이고요 아 그런 거 알지 그러면 삼자인 거 어 여기가 이제 삼자 친구들이에요 삼자 친구들이 다 어디 갔는데 삼자 애들이 지금 바빠 그럼 동시에 동시에 지금 이제 사자인 언니 한 명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짱 유유님이 몇 사이냐? 어 너무 잘했어 네 아 이거 꺼졌어 커뮤니티에도 한 번 더 공지를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오늘 영상이 아마 미국 가기 전 마지막 여름 캠핑이 될 거 같아요 영상에서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해 가을이 지나며 미국으로 떠납니다 약 1년 동안 남편 직장일로 한국을 떠나 있게 됩니다 미국 가기 전 약 150여일이 남았지만 다음 주부터 두 달간 저희 동생 가족이 한국에 와 있을 예정이고 저는 미국 가는 준비와 개인 일정들로 매주 다른 계획들이 있어서 캠핑이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따로 캠핑 계획이 없으니 약 1년여 동안 제 채널에 캠핑 영상이 올라오는 일은 진짜 드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상적인 브이로그 채널로 운영될 것 같아서 캠핑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 다소 아쉬운 공지 말씀을 전달 드립니다 캠핑으로 언제 복귀하겠습니다는 없지만 다봉이는 계속해서 다봉 채널 그대로 한국이든 미국이든 언제든 브이로그로 만날 수 있습니다 캠핑이 아닌 다봉 그대로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 작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꼬리표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들의 꼬리표 없이 그대로 곁에 있어주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면서 늘 응원 보내주시는 구독자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상은 오래오래 만들고 싶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따로 공지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의 영상도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고 저희 마지막 멤버 무대 강독 쭌은 언니가 왔습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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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빗겟다고 서있을거라 그치? 편안한거 들고 여기 봉다라를 뒤집어서 봉다라를 뒤집어서 내 자랑 근데 그런거 했는데 번호가 없어가지고 지금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좀 알려줘야겠다 이거 이거 들어와 한 번 더 보자 스팟 11시에요 여러분 익스텐션 대를 보라 재질은 알 수 없어 살 잡고 썰어 써도 더 갖고 있어 지금 소금하는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냉풀이가 정말 아니에요 원래는 먹었잖아 아직 있어 옥수수랑 소시지 맛있을거에요 행복하세요 행복합시다 자 무슨일이야 south 30년 워호 몰라 뭔들어 흔들어. 맛있을 것 같아. 딱이에요? 맛있어. 저번 산다고? 그거 뭐야? 그거 뭐지? 나는 가만히 자요? 나는 가만히 자요? 가만히 있을 거야. 저건 맛있어. 맛있어. 난 너무 귀여워. 1차 아이. 2차 저. 3차. 3명. 취침합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안녕. 2시 52분. 아니, 보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집에서도 뜨고 이러니까. 여기 막 쇼파에도 넣고 샀거든요. 진짜 다 인디언 뭐 그런 느낌. 괜찮으셔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 이거를. 눌를데도 여기 누르고. 그치. 이게 이름이 크리스티 이유가 있네. 아, 눈치 좀 어려운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살차다. 저기, 여기? 여기? 감독님 팻going 하나. 감독님 팻이 하나. 가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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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눠. 김치. 우와. 감독님 팻이야. 여기. 왠지. 바삭아 이게 너무 갈아 움직이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 괜찮은데 일..일.. 일미.. 우와 일미 육개자가 부르더라고요 순대 종만 하시라 우와 진짜 실하다 그치? 여기에다가 채식들을 넣어서 먹으면 아주 그냥 너의 목숨 여기가 생선 되게 잘 묶었네 어제 약간 마지막에 불 약하더라 돌탑을 3분간 자유댄스 짠 어 이거 빨리 해야되겠다 망해졌어 뒤에 남았어 2개 여기 있어 뒤에 잠깐만 잘못 생각했어요 숟가락 슬리프 하난데? 지도한다 지도해 어 맛있다 벌칙이 있는데? 짜블링 맛있어 있었어 영상에서 숟가락 짠 짠 이 영상도 정말 너무 맛있다 hart이 그냥 쓴 것도 아니잖아 대박 쓴 거잖아 으악 으악 흥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엄마야, 어떡해. 엄마야, 어떡해. 거기에. 야, 순대지. 어. 여기도 있어. 전기 거 가져가. 어, 전기 거 가져가. 제 건 누가. 제 건 딴 거. 야, 아직 좀 더. 야, 지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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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타가 좋겠다 해가지고 사놓고서는 백사는 진짜 너무 파얘져가지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손가락 하나 가져야 돼 아이 진짜 마지막이야 울버린 울버린 안돼 이분도 근데 마지막이야 진짜 목마로 그렇게 물자 새는 것도 알겠지 응 제국이 위험해 근데 셋이 지나는 뜻이 아닌가 다 닫아놓고 나갈까나 정시들 동생들 동생들이 과연 아우 잘한다 아우 잘한다 작게 깨끗해지겠다 마콜리 진짜 그림 본래 비린떡에 마콜리 맛있겠어 오우 마콜리 오우 아 언니 한통 준걸 다 물리 보냈네요 아니야 아니야 혼자서 다 못 먹어 잘가 빠이빠이 출발하십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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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